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미래의 전기차, 특히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술은 결국 소프트웨어로 결정이 되고 그 소프트웨어는 아마 테슬라 아니면 중국차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최근에 테슬라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소름이 있겠죠. 좋고 소문에는 국산자동차회사의 내부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있죠. 거기에서 내용들을 조금 모아보고 온라인 커뮤니티 전문적인 곳에서도 찾아보고 하면서 야 이게 내부적으로는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겉으로는 매출 많고 태어난 척하지만 꽤나 심각하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단기에 경결되어버린 일도 있었죠. 물론 그건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이게 좀 이상했죠. 그 새로운 자리로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체되는 그건 사실상 경질이거든요. 결국은 지금이 뭐냐. 사실 국산차는 굉장히 시간을 날려버렸어요. 2년 반에서 3년이라는 가까운 시점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만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회사의 대표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회사의 대표는 그저 밑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믿고 있으면서 지금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날려버렸어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비해서 무서운 건 이게 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뭔가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 지금까지 돈 퍼붓고 시간 퍼붓은 게 다 제로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가 돼요. 이게 하드웨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가 무서운 점이죠. 사실상 국산 자동차의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기술이 제로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저는 제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아마 몇 년 동안 굉장히 퍼붓고 야 이제는 뭐에 적용됩니다. 뭐에 적용됩니다. 그게 인정을 하고 다 뒤집는 그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해보죠. 많이 본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2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3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게 자동차 쪽에서도 그렇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꽤나 단위가 높다. 생각보다 계단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단계로만 안착을 하면 4, 5단계로는 아마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게 지금 과도기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시간을 날리고 돈을 날리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이 스스로 OS나 뭔가를 하려다가 지금 다 빠그러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고 아마 걔들도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전통적인 자동차를 만들던 그때 입사를 해서 지금 뭐 폭박그룹 안에서 있으면서 가장 상당까지 임원까지 올라갔겠죠. 걔들 입장에서 소프트웨어의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반자율에서 자율로 가는 이 과정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보여야 되는데 하드웨어의 그 관점에서 진급을 한 그들 입장에서 그저 너무 나태하게 있었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엄청나게 돈을 때려붓고 OS와 반자율 같은 걸 직접 하려고 하다가 몇 년 지나서야 이제서야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걸 완전히 해체시켜버렸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랑 일령 다 끝난 거야. 사실은 그걸 지금 국산 자동차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서 사실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패닉이고 겉으로는 태어나죠. 뭐 매출이 얘기를 하지만 아마 심각하다. 자 단계를 한번 보죠. 레벨 0. 운전 자동화는 없다. 오늘날 도로의 대부분 자동차는 레벨 0입니다. 운전자로도 기회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동쪽 운전 작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자동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므로 자동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기능이 없는 대부분의 자동차 기존까지. 근데 이제 레벨 1 운전자 지원.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자동화입니다. 차량에는 조향 또는 가속과 같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단일 자동화 시스템이 있다. 차량이 다음 차량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은 인간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과 같은 운전의 다른 측면을 모델링하기에 레벨 1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레벨 1. 그 다음 레벨 2. 부분 주행 자동화. 이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를 의미한다. 차량은 조향과 가속, 감속을 모두 제어할 수 있다. 인간이 운전석에 앉아 언제든지 차량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는 자율주행에 미치지는 못한다.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캐들락, GM의 슈퍼크루즈 같은 시스템은 모두 레벨 2이다. 자, 미국 대륙에서 그냥 중간거리를 속도 자동으로 걸어놓고 쭉 가는 그게 일반적인 레벨 1의 크루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있죠. 뭐 요즘 나오는 차에 대부분 달려있는 ADAS 기능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레벨 2입니다. 그럼 이제 레벨 3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자, 조건부 운동 자동화. 조건부 운전 자동화. 레벨 2에서 레벨 3의 도학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상당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 미묘하다. 레벨 3 차량은 환경 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을 지나가는 가속 등 스스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 중요하죠. 자동차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구조상으로 보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레벨 2에서는 가속, 감속, 조향이에요. 자, 결국은 레벨 2는 어디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고속도로 상이에요. 고속도로 상에서 차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고 그 차선의 변경하는 차량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 구조. 그리고 고속도로 상에서는 뭐가 있죠? 고속이기 때문에 차와 차의 간격이 멀어져야죠. 법률적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운행되는 데 있어서도 차와 차의 간격이 멀어요. 자, 거기에서 끼어드는 차에 대응을 해서 가감속을 하고 그 다음에 차선이 고속도로 상이면 당연히 고속이기 때문에 그 좌우로 꺾인 그 정도도 굉장히 완만하죠. 네. 90도 이런 건 아예 고속도로에서는 없죠. 즉,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완만한 그런 도로를 네. 안정적인 정도로 가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의 레벨2는 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대응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대응이지 생각이 아니에요. 대응이에요. 대응. 자, 차가 끼어든다. 속도를 줄인다. 차가 끼어들지 않는다. 앞차와 속도를 맞춘다. 앞차가 속도를 줄인다. 내 차도 속도를 줄인다. 앞차가 가속을 하면서 나와 거리가 멀어졌다. 정해진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가속한다. 자, 이게 뭐예요? 다 뭐예요? 레벨2의 대부분은 대응이에요. 자동차에서 기술적으로 에이다스가 대응을 하면 그건 레벨2예요. 근데 레벨2에서 레벨3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차가 이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미 레벨3를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레벨2에서 레벨3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영역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것이고 그 고도화되는 것을 한 번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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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각각 대응을 한 거예요. 그게 놀랍죠. 뭐 이럴테면 테슬라는 자동으로 옆차선을 판단을 하고 차선 변경이 가능해요. 이걸 다른 애들도 따라하죠. 따라하는데 테슬라는 이게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화되어서 가능해요. 그러면 자기가 뒤에 차가 온다? 그러면 이건 못 끼어든다. 하지만 옆차선에 차가 오지 않는다? 아니면 충분히 끼어들 수 있다? 그럼 난 추월한다. 근데 지금 내 차선은 약간 느리고 옆차선으로 추월해서 갔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가속해서 갈 수 있고 다시 추월차선으로 쭉 가다가 굳이 추월차선을 차지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뒤에서 더 빠른 차가 따라온다? 하위차선으로 내려간다. 자 이건 자동차가 판단을 하는 개념이에요. 대응이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응하는. 그래서 약간은 다른 영역으로 가고 있고 이걸 테슬라는 이미 구조가 굉장히 완벽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에서는. 근데 이걸 다른 회사들은 이 부분적으로도 이걸 대응을 하죠. 대응이죠. 왜? 바로 자기가 차선 변경하고 갔다가 끼어들고 자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자동차는 야 옆차선 비웠는데 야 허락해줘. 이게 뭐예요? 야 옆차선 비웠네 내가 들어간다. 어 뒤에 차 빨리 오네? 야 잠깐 이번은 패스하고 다음에 갈게. 이걸 자기가 판단하고 하는게 아니고 야 옆차선 비 온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차마 스스로 할 자신은 없어요. 운전자님 허락해주세요. 그럼 운전자가 뭔가를 네 물리적으로 뭔가를 네 허락하면 변경이 되는 이 구조예요. 반면에 테슬라는 이미 이 판단을 하고 스스로 이걸 다 하는 정도까지 가 있어요. 즉 이 추월하는 정도에서 테슬라는 이미 3단계 레벨 3로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걸 이제 이 많은 부분들을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일반 도로상에서 가능해요. 자 고속도로상에서 완만하게 꺾여있고 차간 거리가 넓고 자 이게 아니고 테슬라는 이미 북미에서는 FSD가 11점 얼마까지 해서 일반 도로상에서 작업이 되고 있어요. 즉 그건 아예 90도톤 교차 비보호 좌회전 이런 것들까지 북미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대용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고 모두 뭐다 차가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이미 북미에서는 테슬라가 가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는 한 번에 이게 가지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다 실패했죠. 왜 실패하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하드웨어 물리적인 제품 공산품 기준으로 우리가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 성장하고 돈이 있는 애들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죠. 회장급에서 그 회장급에서 관심을 가지고 야 우리 소프트웨어도 해봐 대한민국의 은행 앱들이 다 쓰레기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특성은 뭐냐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허접해도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끝도 없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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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점점 안정화가 되어가고 또 어느 정도 그게 가다가 더 한 단계로 바뀌어야 되겠다 싶으면 한 번 다 갈아엎고 다시 바뀔 수도 있고 계속 끝없는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한 번에 이렇게 물리적인 제품처럼 뭔가를 할 수 없어. 근데 전통적인 물리적인 제품을 위주로 국가가 성장하고 돈을 벌었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구조예요? 자 연구개발 다 끝나고 상품화가 진행되고 시제품이 나오고 그 시제품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장에 짜잔 내놓고 소비자에게 돈을 지불 받아. 이게 일반적인 공산품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마인드로 똑같이 소프트웨어에 접근을 해버리니까 나 소프트웨어로 반절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 만들어봐. 얼마? 1조? 오케이 좋아. 해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윗대가리들은 뭘 한다? 기다리는 거죠. 어? 나왔어? 이 정도는 굴러가? 나왔어? 이 정도는 굴러가? 조금 더 되네? 왜 이런 문제가 하냐면 위에서 쪼아. 시기적으로 시기별로 계속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해야 되니까 뭐한다? 그때까지 보고하는 단계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 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소프트웨어가. 중구난방이 돼요. 그 보여주는 것만 기술적으로 제한적으로는 가능하거든. 그러면 보고 시점이 돼서 어떤 걸 보여줬겠죠? 아 이거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됩니다. 이제 이 정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을수록 어떤 문제가 있어? 그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야. 소프트웨어는 이게 가능해. 그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하나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근데 그게 한 덩어리가 됐을 때 그렇게 임기응변식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진짜 난잡하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작동을 하는데 그걸 덩어리로 하나 붙여놓고 자동차에 딱 붙여서 야 이거 이제 반자율로 가봐 자율로 가봐 라고 하면 차가 네 어느 시점에 소프트웨어 충돌이 일어나면 아니면 기능상으로 거기에서 뭐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 각각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각각이 이제 하나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업에서 지금 반절 자율주행 그 것을 갈아엎는다는 얘기가 소문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런 비슷한 구조일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물려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근데 위에서는 쪼죠. 하드웨어는 전통적으로 시기를 정해놓고 딱딱딱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보고 하거든. 근데 그 방식이 소프트웨어는 불가능해. 근데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자율주행의 기술을 나올 것이다. 라고 돈만 집어넣고 사람만 집어넣고 하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에서 보고는 받았어. 야 그러면 이거 차선변경 됐잖아. 이거 됐잖아. 이거 됐잖아. 근데 왜 이걸 다 같이 합쳐놓으니까 안 되지? 자 합쳐놓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이 개발자 중에서도 핵심이 큰 덩어리 큰 어떻게 보면 중심축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파생돼서 얇게 차장하게 나가는 거고 중요한 건 그 큰 덩어리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부분 부분적으로 기능을 첨부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충돌이 일어나버리는 거죠. 이걸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거야. 즉 시간 날린 거야. 2년 3년. 문제는 이걸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냐. 못해요.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뭔가 가장 임원진 최고 임원진 그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걔가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지금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일하게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 중에서도 개발자가 중심이 된 기업들만 이게 가능해지고 있어. 왜 이제 이게 가능한지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미 초기와 미래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세계가 대부분이 테슬라와 그 다음 중국 전기차에게 지배를 당할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얘들 아니고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지금의 자동차 기업은. 그러면 모빌아이나 얘들이 만들 수 있냐. 지금 에이닷스에 상당수로 모빌아이 같은 애들이 공급을 해요. 근데 얘들도 불가능해. 결국은 아마 중국과 테슬라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다. 자 이 부분 얘기 드릴게요. 아우디는 자사의 주력차 중인 차세대 A8이 세계 최초의 레벨3 생산 차량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부터 이미 저랬어요. 2018년 17년에 이미 계획이 나와있고 우리가 제일 먼저 레벨3 차량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또 레벨3 차량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또 레벨3 차량이 될 것이다. 근데 아우디가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에요. 2017년부터 저 얘기를 해서 이미 6년 7년 지났어요. 2017년 16년 정도부터 이미 자동차 회사들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가 레벨3 도달할 겁니다. 우리가 레벨3 최초의 자동차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로부터 6년이 7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자동차 회사도 지금 레벨3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죠. 얘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것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거잖아. 근데 그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벨3에. 근데 그게 무려 6, 7년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폭박으로 스스로 하던 거 다 포기했고 국산차도 스스로 하던 거 사실상 낫다라는 소문이 있고 그나마 좀 멀리 간 게 지앤 크루즈인데 얘들도 본격적으로 도로로 나가니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다 실패했어요. 사실상 얘들이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걸 접근을 하니까 사실상 다 실패한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가고 있는 건 테슬라와 중국 애들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라는 거예요. 결국은 얘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가장 위에 기업을 지배하는 이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핵심 이미 다 꽤 뚫고 있는 애들이 맡고 있기 때문이야. 2019년 아우디 L8은 올 가을에 상업 대리점에 도착한다. 라이다 스캐너와 고급 센서 융합을 처리 능력을 결합한 트래픽잼 파일럿 시 특징이다. 그런 아우디가 놀라운 엔지리어링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의 규제 프로세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지침에서 주별 명령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당분간 L8은 미국에서 여전히 레벨 2 차량으로 분류되며 레벨 3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없이 배송된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아우디가 트래픽잼 파일럿을 갖춘 레벨 3 A8L 전체를 출시한 예정이다. 굉장히 대단하게 마치 미국이 규제로 인해서 못하고 유럽은 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보다. 다 실패하죠. 다 실패해요. 자 레벨 4는 레벨 3 자동화요 레벨 4 자동화요 주요 차이점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레벨 4 차량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 레벨 3에서는 자율로 가요. 그런데 문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개입을 한다? 사람이 개입을 해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누가 책임을 진다?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져요. 그런데 레벨 4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개입을 한다? 자동차가 개입을 해요. 시스템이 개입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즉 자동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레벨 3와 레벨 4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과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 혹은 보험회사는 다른 형태 여튼 아마 대부분은 자동차 회사겠죠. 결국은 운전자가 책임을 지냐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지냐 그 정도의 차이가 밖에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레벨 3나 레벨 4는 모두 차이를 두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이나 GM이나 아니면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거야. 어차피 이거 우리는 돈을 벌려면 운전자가 없어져야 돼. 즉 우버나 리프트나 아니면 웨이모나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굳이 레벨 3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그건 필요가 없는 거야. 걔들 입장에서는 그냥 차를 무한대로 생산해서 그걸로 돈 벌어제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들이 뭘 했다? 레벨 4로 우리는 바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자빠지고 있죠. 레벨 5 차량은 사람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고 동쪽 운전 작업이 제거가 된다. 레벨 3와 4는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책임이 자동차 회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레벨 5로 넘어가면 스티링 휠이나 가속 가감속 장치들이 모두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어진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컨셉카들을 내놓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 버튼을 누르면 전동식으로 스티링 휠이 접히고 밑에 하단 부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컨셉카에서 많이 보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반자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기술에서 아직 2단계에서 3단계도 못 넘어갔는데 컨셉카로 방향은 제시해야 돼. 사람들에게 계속 어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컨셉카에서 제시하는 그런 것들은 이미 5단계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 스티링 휠이 다 접히고 들어가고 근데 그건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보여주지도 못하고 아마 대부분은 파산을 할 거예요. 부도가 나고 인수합병이 되면서 없어지겠죠. 구조체는. 쇼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이게 바로 2019년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레벨 3를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아우디 A8이에요. 아우디 A8의 공식 브러셔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보시면 앞쪽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레이저 스캐너라고 있죠. 저때만 하더라도 라이더가 아니고 라이다가 아니고 앞에 레이저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더 어필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 레이저 스캐너 아니면 롱레인지 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하단에 더미로 해서 그 라이다의 위치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건 계속 더미로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A8의 레이저 스캐너라고 되어 있고 속의 구조체는 보시면 뭐 도는 형태로 해서 뭐 로테이팅 미러라고 되어 있는 구조체로 보면 라이다가 맞죠? 이 구조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레벨 3를 구현할 것이다 라고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브러쉬오까지 이렇게 만들고 실제 자동차의 저 더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8 보면 A8은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이 기존 모델이 굉장히 오래 팔렸거든요. 국내에 그래서 지나다니는 A8을 보면 저 부분 더미가 보여요. 근데 거기는 사실상 기능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는 자 이걸 자동차 회사가 그러면 왜 저 더미 부분을 만들어놨냐 우품만 꼽아서 우리가 바로 소프트웨어로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장착되면 레벨 3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왜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생각하냐 이게 매우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연구개발 방식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건 자동차 회사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이 비슷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많은 부품 회사 공급 회사들이 있어요. 그 부품 공급 회사들이 자기들이 개발을 해요. 보쉬나 컨티넨탈이나 이런 수많은 애들이 자기들이 각각 부품의 기술들을 개발해요. 개발하고 그걸 자동차 회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정도 가격이 있고 기술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 부품을 사서 자기들에 맞춰서 안정화시키고 차를 파는 거예요. 즉 이런 각각 부품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건 이미 밑의 단계에서 오는 거예요. 즉 자동차의 기술이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은 사실 현대로 오면서 가까운 시점으로 오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성장한 부품 회사들이 준비를 해서 내놓으면 그걸 단계적으로 왔고 결국은 그 부품 회사들이 로드맵을 그렸던 게 2010년대 후반이에요. 우리가 라이더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2018년 19년 20년 정도면 레벨 3 구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회사들은 뭐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약 맺고 그 다음 그걸 먼저 공표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더미 부분은 연구개발하면서 두는 거야. 하지만 그 기술은 자기들은 안 해. 자기들은 차량의 안정화만 한 2년 정도로 하는 거야. 보통 고급차면 2년, 2년 반 정도를 위장 막 씌우고 계속 굴리면서 안정화를 해요. 근데 그 안정화를 하면서도 레벨 3의 그 기술은 없었던 거야. 그건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 밑에 부품 회사가 공급하면 장착하려고 더미 부분만 돋는 거야. 근데 실제 구현하니까 이제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 시기에 나왔던 얘들이 A8뿐만 아니라 이건 A7이에요. A7에 자 이게 페이스리프트 전이죠. 아 페이스리프트가 아 후속은 맞고 2017년 18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똑같죠. 레이저 스캐너 하단에 있고 그 다음에 롱레인지 라이다 똑같이 있죠. 자 얘들은 좌우가 두 개 더미가 있어요. 보시면 음 레이저 스캐너 롱레인지 라이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얘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야. 밑에 부품 회사가 공급하겠지? 그러면 뭐 우리가 그거 하드웨어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로 쉽게 레벨 3가 구현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야. 부품 공급이 너무 늦어진 거지. 부품 공급 업체에서는 구현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우리 안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그 계약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봤을 수도 있고 뭔가가 있었겠죠.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한다? 일단 A8과 얘들은 이제 더미 부분만 두고 오히려 가까운 시점에 오면 적을 없애버려요.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구현 못하는데 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이걸 누가 하지? 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폭박아? 그러면 우리가 OS랑 OS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OS랑 반자율주행 이거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하자. 돈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하네. 몇 조 때려붙죠? 연구개발 싹싹 긁어모아봐. 가능한 애들. 그래서 싹싹 긁어모으고 돈 몇 조 퍼붓고 유럽에서 하다가 몇 년 돈 때려받고 지금 연탱이 맞고 해체해버린 거예요. 왜? 똑같은 거예요. 전통적인 자동차가 하드웨어를 개발하듯이 단계별로 딱딱딱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 보고 어 이거 돼?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돼? 어 이거 돼? 시험주행장에서 그건 다 되거든. 어 되네. 야 발전하고 있네. 아 이것도 이제 차선 변경도 되고 이런 것도 인식하고 어 교차로에서 좌회전 위에 톤도 되고 비보호도 되고 어 되네. 어우 되네. 그리고 엄청나게 몇 조 를 때려붙죠.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했어요? 그 부분 부분 부분만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다? 그걸 이제 야 이제는 이걸 총괄로 다 합쳐서 자동차에 다음에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이제 얘들이 한 20분 30분 자동으로 달리는 거 한번 보여줘. 라고 하니까 바로 소프트웨어 충돌이 일어나고 도로상에 나가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여기서는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그렇게는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감사를 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파디 집어지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뭘 한다? 몇 조를 때려박은 그 구조를 해체해버렸어요. 폭박아.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이 길을 아마 국산차도 똑같이 갔을 거야. 내부적으로 겉으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취재가 되고 뭔가가 소문이 흘러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아마 국산의 레벨 3도 똑같은 과정을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차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누구예요? 폭파요. 왜? 걔들은 몇 조 때려박고 해봤거든. 안 되거든. 그리고 얘들이 뭐 한다? 죄송합니다. 중국에 우리 차 팔고 싶은데 2025년에 여러분들의 OS와 여러분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돈 지분 사고 들어간 거야. 이번에 8천억 계약 작년에 이루어졌던 계약이 사실상 그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대신 중국 시장에서는 팔긴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걸로 이걸 쓸게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루어진 상태고 다른 영기관이 모두 이걸 간다는 거예요. 폭파가 못했고 도요다는 아직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계의 몇 대 기업인 국산 자동차도 못했다. 라고 하면 사실상 이걸 할 수 있는 내연기관 애들은 없어. 없다니까. 이걸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를 이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애들이 지금 없어. 사실상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없는데 끝났다는 거야. 내연기관의 레벨 3는 사실상 폭이라고 보면 돼요. 그나마 유럽이고 폭파 같은 진실을 마주하는 기업이니까 하긴 걔들도 디젤 게이트도 있고 그랬지만 적어도 진실을 마주하니까 걔들이 인정하고 중국 기업가 가는 거야. 일단 중국 시장에는 팔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북미 시장에서는 어때 북미 시장에서 FSD를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FSD 아직 12는 소수만 풀려있고 11. 얼마 일반인들이 다 쓰고 있는데 봐보세요. 이미 차가 생각을 한다니까 일반 도로에서 90도 턴이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미국은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비보호 좌회전 다 판단하고 가요. 우회전 녹색불이다. 신호 기다리다가 빨간불로 바뀌면 보행자가 없으면 넘어가요. 일반 도로에 차선이 희미하다? 없다? 그럼에도 중앙분리대를 가상으로 만들고 좌우 판단을 하면서 가요. 가다가 앞에 길이 좁은데 맞은편에 차가 먼저 진입을 했다? 차가 우측으로 잠깐 빼서 섰다가 가요. 이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테슬라는 북미에서 가능해지고 있어요. 북미에서 가능하다니까요. 이건 차가 생각하는 건데 이걸 이 정도까지 가능한 자동차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연기관들은. 그리고 이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시간을 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시간을 누가 먹을까요? 전기차에서 선택은 뭐예요? 반자율에서 자율로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거의 끝까지 간 애들이 중국이에요. 중국은 중국 정부가 밀어붙였어요. 이걸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붙여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따라오는 애들만 상위권에서 고급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니오, 리오토, 샤오팩 같은 애들이 인식을 받고 그래서 얘들이 돈을 엄청나게 소비자들이 고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도 고급파를 하고 이걸 못 따라오는 애들은 다 자빠지고 야 너희들은 크게 필요는 있는 건 아니야? 해체하고 뭐 싼차 팔거나 아니면 해체하고 기존에 이제 잘나가는 애들한테 인력 주고 뭐 특허 같은 거 있으면 주고 니들은 해체해 라는 게 지금 중국 정부예요. 굉장하죠. 파괴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시장경제는 아니지만 시장경제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장의 파괴를 통해서 발전을 시키고 승자에게 모든 것들을 몰아주는 그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국산차에게 보조금 주려고 하다가 국산차는 자만하고 순위 돈파티 버리고 있고 보너스 좋다고 하다가 지금 다 자빠지기 직전이에요. 이 중국 시장에서 그나마 차를 팔려고 폭수바겐 같은 애들은 중국 기업과 지분을 사면서 OS와 반절 자율주행 기술을 계약하고 쓰는 거야. 다음 2025년에 두 대 정도를 내놓기로 한 거예요. 테슬라는 북미에서 스스로 이걸 하고 있어요. 테슬라와 중국 애들은 똑같이 일반 도로에서 이미 판단하고 스스로 주행하는 이 구조가 웬만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내연기관들이 대부분 이걸 못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번에 테슬라가 실내에서 카메라를 활성화시켰죠. 기존에 있었지만 이번에 활성화시켰어요. 이 활성화가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얘들은 지금 뭘 시도하고 있다? 레벨2에서 레벨3로 도전을 하고 있어요. 레벨3와 레벨4의 차이가 뭐예요? 레벨3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요. 자 차는 자동으로 달려야 돼요. 근데 책임은 운전자예요. 그 다음 레벨4는 뭐다? 차는 자동으로 달리는데 책임은 회사에게 있어요. 즉 레벨4는 아직 멀었고 레벨3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벨3에서 핵심은 뭐예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운전자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야지만 자동차 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비록 자율주행이긴 하지만 자율주행에서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정화를 시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운전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운전자에게 당신이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걸 자동차 회사는 증명해야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는 레벨2에서 뭐예요? 압력을 그래서 레벨2에서 에이다스의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뭐예요? 정전식이거나 압력으로 스티링 윌에 계속 영향을 주면서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중요한 건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서 집중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손으로 유압식으로 압력만 주면 눈을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한 손을 핸드폰을 하고 있어도 자동차는 알 수가 없어요. 정전식도 마찬가지죠. 한 손으로는 스티링 휠을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하면서 가고 있어도 자동차는 이 운전자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즉 지금의 유압식과 정전식은 모두 레벨2에서 멈추는 거예요. 레벨3로 못 넘어갑니다. 레벨3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리고 운전자가 다른 짓을 못하게 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차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DRS 드라이브? 뭐죠? 그거 뭐죠? 얼마 전에 한참 했던 거 그거. DRS인가? D 드라이브? 죄송합니다. 여튼 그 기술 그 기술 있죠. 그걸 유럽이 내년 말부터 그 상용화하는 그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시켜야지만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실제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지금처럼 레벨2에서 스티어링 휠에 압력만 주거나 정전식으로 인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스티어링 휠의 위쪽에 모니터를 달아서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면서 눈의 깜빡임 그 다음에 얼굴의 방향 등을 통해서 사실 그건 졸음 방지도 있고 안전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레벨3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다른 걸 하지 않고 운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물리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동차가 자율로 가거든. 자동차가 자율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부분적으로 생길 때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즉 자율로 가는 과정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도로상에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운전자가 굉장히 높게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인 장치가 바로 죄송합니다. DMS 맞네요.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 그러니까 DMS 장치가 있어야지만 3세대 자동차의 초기 자동차들이 도로로 나왔을 때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얘들이 만약에 기존처럼 유압식이나 정전식이면 한 손으로 차가 꽤나 일반 도로에서도 하니까 그러면 나는 손으로 핸드폰 하면서 해도 되겠네. 이렇게 방심하는 애들이 증가하면서 사고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걸 테슬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카메라 활성화가 그거예요. 즉시 카메라를 활성화시키면서 바로 사람을 얼굴을 인식을 해버려요. 인식을 하고 운전자가 어느정도 운전해서는 약간 방심해도 둬요. 근데 운전자가 핸드폰을 본다든지 다른 운전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몇초 내로 바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그 기능을 쓰지를 못하게 해요. 즉 이게 단순히 졸음이나 그런 것뿐만 3로 가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운전에 더 적극적으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DMS가. 근데 이 DMS 장치에서 유럽은 내년 말에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해요. 즉 내년 하반기부터 이 장치가 달리기 시작하면 자동차 회사는 조금 부담을 덜면서 3세대 자율주행을 도입해서 운전자들에게 팔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술이 도로상에서 일반 도로상에서 웬만큼 구현된 내연기관 자동차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한국은 언제 도입이냐. 2026년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찾아본 걸로는 2026년 의무 도입이에요. 그럼 한국은 굉장히 느리겠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요. 국내의 자동차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해야 돼요. 유럽에서는 이미 내년 말에 의무인데 한국에서는 2026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지만 항상 국내 법규는 국내 자동차를 유리하게 해줬죠. 근데 결국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와서 이제 자빠지는 거예요. 회사가.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업이라는 건 절대 선의가 없어요. 기업이라는 건 사실은 악마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그 악마가 선의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원해준다고 절대 스스로 뭔가 긍정적인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너무 자만하고 너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기업을 옹호해주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미 이걸 스스로 아직 의무조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실내카메라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지만 이제 뭐다? 테슬라의 FSD 12 버전도 배포를 할 수 있겠죠. 이걸 배포하면 이제 운전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전에 계속 집중을 해야 돼요. 다만 자기가 운전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의 판단은 자동차 스스로 하고 이제 자동차가 운전을 해. 다만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는 즉시 개입을 해서 인간이 운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이 구조에서 한 단계도 다음으로 3.5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진짜 출발지와 목적지만 설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사고 중간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하고 있다? 테슬라는 이미 보험이 준비되어 있죠. 뭐 지금도 이미 일반 보험을 미국에서 특별 어떤 주에서는 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면 자동차에서는 다 보험을 통해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어차피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자동차 회사가 지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정리 라이다 기반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이미 이건 끝났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의 울트라 소닉 센서 저게 왜 그 빠지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건 아마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럴 겁니다. 저게 울트라 소닉 센서 같은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미 국산차도 그 어떤 문제가 있냐 다른 자동차와의 신호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독일 차들 있죠? 독일 차들 중에서 BMW 같은 것들이 그냥 정차에 있는데 그럼 뭐 뭐가 아닌데 센서가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국산차의 어떤 차종들과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아마 저 울트라 센서일 거예요. 그 신호들이 서로 신호들이 차의 간격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의 간격을 인식하기 위한 신호들이 다른 차의 신호의 간격을 인식하기 위한 신호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물체로 인식을 하는 거야. 그건 신호인데 신호가 나오는 건데 물체로 인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주변에 차가 닿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에 서 있는데 아마 그 센서들이 서로가 어느 시점에서 딱 마주치면서 물체라고 인식을 해요. 이 현상을 여러분들 국내에서 아마 경험해봤을 해봤을 겁니다. 일반 분들 그러니까 차가 뭐 난 가만히 교차로에 정차해 있는데요. 갑자기 막 센서가 삐삐삐삐 울려. 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써버리면 이건 이미 신뢰성이 없어요. 신뢰성이 없고 심지어 신호끼리 서로 부딪혀서 물체라고 인식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면 이건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이제 중앙에서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들어온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으면 엄청나게 혼란스럽겠죠. 그러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이에요. 비전 기반으로 그건 이미 웬만큼 신뢰도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은 교차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신뢰도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울트라소닉 센서는 오히려 신호끼리 다른 차의 신호끼리 서로 충전을 하면서 실제 물체가 아닌데도 물체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들어온 상태에서 이걸 비전 데이터와 같이 섞어서 써버리면 차는 다시 신뢰성이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비전이 맞는지 울트라소닉 센서에서 들어온 신호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상 신뢰성이 0이야. 그러면 지금 테슬라에서 울트라소닉 센서는 어디에만 쓰이냐. 주차에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주차에 주차만을 위해서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걸 빼버린 거야.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자율주행에서는 필요가 없고 주차에서만 쓸 거면 이거 주차?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비전으로 얼마든지 이걸 이제 입체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렵죠. 하지만 테슬라 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줬고 즉 이건 돈만 낭비고 기능적으로도 신뢰성도 떨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제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제거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아니려면 자동차 회사들 사이에서 신호가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 이미 그러면 그건 데이터로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우리가 직접 판단을 하고 어? 앞에 BMW가 서 있네? 앞에 국산차가 서 있네? 나는 BMW인데? 그러니까 서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에서 삐삐삐삐삐삐 지금 가까운 시점에 뭔가 삐삐삐삐 울려둬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자동차는 어때요? 자 이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했어요? 비록 차에서는 야 신호가 서로 부딪히고 있어 야 거리가 가까운데 삐삐삐삐 신호가 나지면 우리는 뭐다? 비전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잖아. 눈으로 보고 인식을 했네? 어? 저거 뭐야? 아닌데? 가만히 서 있는데? 왜 삐삐삐 울리지? 라고 하는 거야. 이 삐삐삐 로 들어온 울트라소닉 센서의 신뢰성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판단을 했잖아요. 똑같이 자동차에도 이제 간 거예요. 결국은 비전 기반으로 신뢰성이 더 높고 센서는 뭔가 통합이나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성이 낮다? 그럼 이건 필요 없다. 주차에만 쓸 거면. 그리고 가격은 낮추면서 없애버린 거죠. 아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필요 없는 그걸 단순 주차만을 위해서 쓴다? 음 네. 원래는 저 울트라 센서 소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차 검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다 기반으로 원래는 대부분이 가고 그 라이다 기반으로 주변을 스캔하면서도 가까운 거리에 울트라 센서 소닉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전 기반도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가 서로가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면서 굉장히 신뢰성 높게 간다라고 2015년 16년 정도의 로드맵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의 로드맵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들이 그림을 그렸지 걔들이 컴퓨터를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야 라이터도 달고 비전도 쓰고 그 다음에 울트라 센서 소닉도 쓰면 야 굉장히 신뢰성 높겠네. 근데 걔들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 가능한 칩셋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야. 그 생각이 없으니까 걔들이 그냥 다 쓰자 라고 생각하고 로드맵을 그림을 막 그리는 거야. 비전을 그리고 그때 막 자동차 기술 발표 같은 데서 보면 막 그려놨어. 우리는 이거 교차 검증 그래서 색깔 막 다르게 해서 이걸 심지어 테슬라도 했다니까. 테슬라도 이걸 서로 다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거리를 측정하고 보여주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인식한다라고 막 데이터를 예전에 보여줬던 거 테슬라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가까운 시점에 그거 다 없애버리잖아. 비전으로만 딱 정리를 해버리죠. 비전으로 멀리 보고 가까운 것도 다 본다. 인식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처리. 옛날에는 그걸 색깔 다르게 표현했거든요. 결국 문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뭐 어느 정도 연산 능력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야 더 하면 좋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가까운 시점에서야 연산 칩셋이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근데 그걸 테슬라는 이미 뭐 진켈러 같은 사람들을 직접 데려와서 필요한 정도를 필요한 정도의 연산 칩셋을 개발하고 그걸 생산하고 있죠. 그 주문 생산하고 있죠. 그게 기존까지는 삼성 삼파에 됐고 이제 앞으로 뭐 TSMC에 간다라는 소문들도 있고 자 그나마 테슬라는 이걸 복합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자동차 내연기관은 뭐야 야 라이다 그거 가져오겠지 뭐 되겠지 야 더미나 나 야 라이다 회사에서 이제 공급하면 이제 우리 바로 레벨3 되는 거야 라고 2017년에 열심히 뻥카날렸다가 2023년 지금도 못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레이다 라이다 울트라소닉 우리 센서 다 쓸 건데 다 교차감정 굉장히 좋아 우리는 이렇게 센서 막 세계를 중복해서 막 쓰면서 엄청 신뢰성 높아 라고 했지만 정작 거기에서 밑에 현장에서 뭐해 선생님 그러려면 우리 차에 컴퓨터 한 두세대 심어야 되는데요 어? 컴퓨터를 왜 심어? 그거 뭐 이거 뭐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자동 부품회사 얘기해봐 얘기를 하니까 뭐해 안 되는 거야 그게 지금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죠 내연기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세대를 못 가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죠 도요다는 사실 이 정도까지 걔들이 다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아 우리가 단기간에 내연기관들이 반자율을 반자율에서 자율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넘어가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연기관 시장만 다 긁어먹고 마지막에 누군가 이미 여러 회사들이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정도로 다 개발 완료해놓으면 우리는 돈을 많이 최대치까지 벌면서 다 쓸어먹으면서 그걸 같이 가자 마지막에 그냥 돈 주고 사서 쓰자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 도요다가 그래서 얘들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얘기했고 실제 지금 보면 맞았고 그러니까 전기차에 몰빵하겠다라고 얘기하던 국산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하이브리드에 관심을 가지고 갑자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가까운 시점에 소문을 보면 100km 이상 달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겠다 라는 비전을 내놔요 그게 아마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한국에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건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보다 전기차 그러면 전기차에서 지금 중국이나 테슬라는 모두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캐시카우은 뭐죠 내연기관이요 내연기관 기반에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도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00km 가면 그건 아마 돈이 굉장히 적게 남을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어느 정도 돈 남고 내연기관에 돈이 제일 많겠죠 즉 돈을 계속 벌면서 버티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쓸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개발 못하더라도 결국 그때까지 시장을 잃지 않고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빠르게 전기차로 가는 전략을 지금 갑자기 굉장히 갑자기 급선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주행거리가 100km 넘어가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배터리가 커지고 가격은 높아지는데 이건 하이브리드에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그럼 문제는 뭐야 돈을 많이 못 받는데 배터리가 100km 이상 가기 위해서는 이미 굉장히 원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과도기고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해서라도 시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로 전기차로 지금 못 갈 것 같거든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테슬라로 투자하고 근데 중국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앞서있지만 걔들은 절대 투자자들과 수익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건 그 수익은 아마 중국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공유를 하는 식으로 갈 거라서 중국의 기업에게 투자를 한다는 건 조금 무섭고 우리는 결국은 뭐다 테슬라로 투자하면 돼요 아마 유추하기엔 테슬라는 자체 OS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도 가장 빨리 구현을 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돈 주고 사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빨리 구현하는 회사가 될 거예요 테슬라가 이걸 근데 개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개방을 한다고 하면 뭐 시장을 압도할 것이고 근데 북미 기업들은 이걸 공유해서 가는 쪽으로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아니고는 지금 답이 없다 아마 테슬라의 그 충전 방식을 다 공유하는 것처럼 반자율 아니면 OS OS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구글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결국 개들 OS를 가져가더라도 반자율주행의 기술은 누군걸 가져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테슬라는 이미 멀리가 있어 그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져 쓰면서 그 운영체계는 애플과 구글 거다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테슬라가 이 OS나 그 소프트웨어도 근데 그건 좀 애매한데 그게 자동차 자체가 그러면 테슬라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럼 테슬라가 다 똑같은 차를 팔잖아 그럼 테슬라가 굳이 뭐하러 그럼 테슬라가 ODM OEM을 한다 그건 말이 안되고 그럼 다른 자동차에서 테슬라가 똑같이 만들어야 돼 뭔가 말이 안돼 결국은 우린 뭐다 마음 편하게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는데 있어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제 내연기관이나 딴 걸 사지 마세요 내가 굳이 내연기관을 사야 된다 그러면 내연기관을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뒤로 생각하면 무슨 차를 사야 돼요 이제 올해 나오는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아니면 테슬라 모델Y 아니면 테슬라 자동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미 북미에서 레벨 레벨3가 가능해요 다만 레벨3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이 레벨3 정도에서 운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리기 위한 그 제도적인 정도만 남아있어요 레벨3라고 해서 완벽하게 차가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발생해요 근데 그 문제에서 운전자가 집중하고 있다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 개입에 실패했을 때 책임은 운전자에게 지는 거예요 그게 레벨3예요 이 구조는 이미 테슬라가 가능해요 북미에서 FSD가 굴러다니는 게 일반 도심에서 90도 턴 다 가능하고 차선 없어도 되고 신호 인식하고 비보호 좌회전 다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이미 다 가능하다니까 이미 도심에서 목적지 출발지 목적지 찍으면 자동으로 달려요 다만 그 과정에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이제 운전자에게 물리는 시스템까지 테슬라는 이미 실내 카메라를 통해서 다 구현을 해놨어요 끝났어요 테슬라는 그러면 이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안정화만 소프트웨어만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시스템이 구현된 자동차 회사가 지금 다른 곳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른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팔고 실내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를 인식하고 이미 웬만큼 도심주행을 자동으로 달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구현되어 있고 운전자는 그걸 적극적으로 쓰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자신들이 지고 그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자동차 회사는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시켜서 안정화를 시켜간다 이게 지금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한 자동차 회사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테슬라는 지금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게 가능했고 그럼 우린 뭘 사야 돼요 자동차를 살 때 뭘 사야 돼요 물론 한국에 그 정도까지 FSD 같은 것들이 빨리 적용되진 않겠죠 근데 우린 뭘 사야 돼요 테슬라를 사야 되죠 우린 뭘 사야 돼요 주식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겠죠 이건 시간이 갈수록 뭐다 다른 애들은 아직 이걸 구현도 못했고 하지도 못해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하드웨어 개발하던 개들이 방만하게 있다가 돈만 쓰고 시간 다 쓰고 날려버렸어 근데 테슬라는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죠 시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게 안 느껴져요 반자율에서 자율로 가는 이 2세대에서 3세대로 가는 이 시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니까 우리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조정이 있거나 많이 안 오거나 이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야 왜 우리가 현금을 열심히 현실에서 노동해서 쓰레기 원화를 해서 집어넣으면 되거든 개꿀같은 시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벌어질수록 고맙죠 이 쓰레기같은 원화로 저 엄청난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고마운 거죠 그래서 바보들이 이제 내연기관 일반적인 브랜드를 사주는 게 참 고맙죠 고마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뭘 한다 자 다시 얘기 드리지만 자동차를 살 거면 테슬라를 사세요 카포어가 돼요 저는 장담하는데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같은 건 카포어가 돼요 돼도 돼요 연봉이 3천인데 소파님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사도 될까요 사도 돼요 소파님 그렇게 낭비를 하면 됩니까 아니요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는 낭비가 아니에요 그걸 활브로 해서 길게 해서 지르면 비록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꽤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차를 아예 안 탈 거면 상관없고 내연기관을 살 거 대비로 보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미래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차의 잔정 가치는 최대치까지 남으면서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유지비는 굉장히 저렴해요 즉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는 카포가 되어도 돼요 괜찮아요 사세요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굉장히 강추합니다 테슬라 모델3 기존에 중고가격 만원이 낮아진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이제 중고차에 대한 이해가 좀 있는 분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꺼려지는 것이고 중장기 활브로 해서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는 무조건 사도 된다 자 내용기간 대부분은 레벨3로 가지 못한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